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게임의 이름은 영웅 고쿠 정글 생존자라는 게임으로 사실 그냥 게임할 생각 없이 게임 구경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드래곤볼의 소노공이 공룡이랑 싸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참 생존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뭔지 들어가보도록 하죠 녹화되고 있나? 되고 있네요 아까 녹화 테러를 좀 해서 로딩 봤네요 이게 진짜 이게 용량이 좀 컸어요 누가 봐도 이게 좀 그런게 게임인데 게임할 생각이 없었는데 재밌어 보셔서 해버렸습니다 자 보죠 일단 덕고 뭐 저기 아아 이렇게 돌려서 소노공이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드래곤볼인데 그냥 잠깐만요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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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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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든 승인 승인 아 불편하게 돼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승인하고요 자 이렇게 시간제한이 있구요 때리고 발로 차고 기 쏘고 아 보이네 저기 화면이 보이네 아 아아 아 아 하 어어 좋아 어어 어우 극혐 아 아 아 아 아 자 잘 좀 움직여주면 안 될까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이럴리가 없잖아 이럴리가 그래 그래 이럴이럴 가란 말이야 그래 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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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금만 조금만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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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승인해서 됐다 아 그냥 마우스로 가자 하 안 되겠고 아 맨손 오른손이 바뀌었는데 지금 음 그 정도는 문제없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야 점프를 한번 해볼까 점프 그래 아 이렇게 하하 어 대단한데 어 근데 시간이 없다 잠깐만요 시간 다 지나면은 아 아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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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요? 저거를 일단은 가서 하고 이게 아 달리는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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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뛰어서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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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음 뛰어 뛰어서 갑니다 달립니다 좋아 좋아 채우고 뛰어 뛰어 뛰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건데 어쩌라고 아 하 시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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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였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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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아다니는거야? 날아다니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 날아다니는거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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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쪽을 좀 봐봐 거길 보지 말고 그래 여길 보라 아 얘 왜그래 너 뭐가 문제야 쭉 가자 이거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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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갓겜인데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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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채우고 가 가 가 가 가 가 가고있는거 맞죠? 어디야 여기? 아 화면이 좀 보이게 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갑니다 잔잔하다 채우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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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가 쭉 가 쭉 가 아 저기 두 번째 лес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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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여기 너무 oppe 올라왔어 내려가자 좀 되 내려가 줄래? 내가 어떻게 내려갈거야? 얘 아 어 어 야 애 안 내려갔는데요?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 x4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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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m 시간 없어 시간 없어 x2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뭐하는거야 흠? 그 센 에너지펐 쏴 에너지펐 쏴 저거 10초 안에 가야돼 10초 안에 가야돼 10초 안에 졌다 아니 아니 여기서 맞추면 몰라 자 기마병 공격 갑니다 상대가 군병인데 어차피 뭐 병력은 제가 나눠서 충분히 그냥 돈 받고 팔았으면은 광고를 없앴슬을텐데 아 이게 고병이 둔다같아 당하네 오예 이겼다 로드모바일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가져 야 잠깐 웃기지마 웃기지마 그거 아니야 뭐 뭔짓이야 갑자기 믿을것도 없이 아 이게 뭔일이야 지금 공룡 따위랑 놀 데가 아니야 앗 아아 날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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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진짜 얘기했어 너랑 놀 데가 아니야 야 야 너무 센거 아니냐 공룡도 못 이겨 웃은 사이언이니 아 어어 그치 어디서 지금 개길걸 기겨야지 손오공인데 아 진짜 좀 너무 불편하다 은근히 하드코올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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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런다고해서 내가 널 때릴거라 생각하지마 됐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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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오공이야 저정도의 데미지는 가사롭지 그치 흡수하고 좋아 뛰어뛰어 뛰어뛰어 일단 밑에 부터 해결한다 아니야 이건 날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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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더라 D? F F F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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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일로와 절로가야지 어어 D 아냐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사실 살짝 살짝 이번에도 못 깨면은 말도 안된다 그거는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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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감이 진짜 아 조작감 너무 심했다 이거는 역대급이다 놀랍게도 이거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믿기지 않겠지만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풀고 아아아아 다 됐잖아 아오오 오케이 오케이 로딩 아 이 게임 스토리인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했네 뭔 게임이야 광고도 봐야죠 모바일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뭐? 리유니온? 이름을 왜 저 따위를 지어서 기억도 안 남게 이름을 왜 저 따위를 지어서 기억도 안 남게 아이스테이지 갑니다 흑 아 아 아 이거 얼마나 했지? 끓일 때가 된 것 같은데? 공룡 대 그건데 나무소트린하고 공룡이가 싸울 수가 없네? 다른 멤버로 가보죠 자아 흐흑 은근히 잘 만들어서 당황스럽네요 자 이거 아래꺼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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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아 무한 모드 같은 건가 보다 그래 이거지 너무 렉이 심한 거 아닐까 근데? 어디 갔어요? 왜? 왜 누웠어? 어휴 어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근데 가자 자 뭐 뭐랑 나오면 뭐랑 싸우면 되나? 자 일단은 하늘로 날아 날고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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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아니 아니 올라갈 생각이 없니? 아 아 뭔 뭔 경우냐 이게? 아 왜 안 먹혀 아 뭐 왜이래 왜 어디 일단 내려와봐 일단 일단 내려와 내려오고 풀고 이거를 날린 다음에 공중에서 붙잡고 어 그래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해 그럼 뭐 이제 가볼까? 왼쪽 오른쪽 키가 지원이 되네 어떻게 하는 거야 터치일 때는 아 내려와 뭐 왜 올라가 내려 내려오라고 그랬어 붙잡고 어 그 아 이렇게 사실 미끄러지네요 어 공룡 좀 나와봐 티라노 한 번 잡자 공룡 대 이거 공룡 대 소름공인데 공룡이 안 나오네 아이씨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잠깐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아 아 어 저기 뭐 있다 가자 아휴 뛰어가 뭐하라 이 주제에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에이 나 나 나 저기 나랑 놀자 변신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너야 이리 봐 너야 아 아 아 아 아 더러우네 엘리언들 갑니다 어 재밌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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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좀 뛰자 야 무슨 길을 모으니 달리기하는데 너무 양아치잖아 날아다니는 게 좀 신기하다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그치 오오 저 쎄 좀 큰앤데 좋아 좋아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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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큰애다 큰애다 저런 애들은 공중에서 해치워줘야겠죠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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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어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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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어 어 하 건방지게 지금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기억해두겠어 내가 무슨 생존 게임 캐릭터인 줄 아나 본데 손오공이야 손오 손오공 이렇게 못내면 안되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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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 마 지 마음대로 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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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하는 거야 뭐하자는 플레이야 이게 뛰어 뛰어서 뛰는데 너무 많이 든다 이거는 그냥 자꾸 키가 헷갈려 다크 소울 하는 거 같아 암살자가 되는 거야 한 명에 들어 올라가 올라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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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써 딱 써 딱 써 조용히 접근해 신발에 뭘 넣어놨길래 이런 푸석소리가 나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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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오우 야 이 오우 좋아 한방이야 한방이야 졸라다 역시 손오공이야 이야 드래그 공룡도 한방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생존 게임이지 그치 어디 가냐 근데 저기도 맞네 저거 뒤지는거지 쭉 쭉 갑니다 쭉 쭉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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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는 너 정도는 주먹으로 충분하지 그냥 아도게노로다가 그냥 한 한 콤보지 한 콤보 들어와 기공을 실은 주먹이기 때문에 덩어리 바로 오는 거냐? 그래 일단 찌꺼기 먼저 하아 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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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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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메 하아 야 왠가니하고 죽어줘 좀 죽어 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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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아이고 살금살금 다니는 것 봐 진짜 왜 이렇게 살금 다니겠냐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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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서 로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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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가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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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이거 노건 풀고 아 너무 불편하다 자자자 씽크 캐나다 잡고 갈까? 이리 와봐 개미야 거미야 아차차차차차차 아 저 무지 쓸라그러면 없냐 쭉 로건 로건 걸어 하아 아 점점 약해진 것 같애 주먹이 더 센 것 같애 가자 어 이거 낙땜 없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구쿠가 낙땜 있으면 안 되지 어 이거 거 그 거리에서 오는 거야? 너무 너무 약보는 거 아닐까? 아자아 너한테 점프 에너지판을 매겨주겠어 아 마나가 없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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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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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날라고 날라고 내가 더 빠르네? 어디다 어디다 보고 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대기권까지 돌파하려고? 적당히 날아야지 그치 그치 쭉 떨어져서 멈추고 아 그만해 그만해 초쌍 여인 없어? 됐다 여기까지 하죠 자 지금까지 영웅 고쿠 정글의 생중자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갓겜이네요 스카이님 하는 기분이에요 자 그럼 이만 끝 끝 끝 끝 끝 끝 끝